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주간인데 이제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 대선은 어떨 것이냐? 대선을 앞두고 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다시 800선을 내줬고요. 잘 버티던 코스피 지수 역시 2300선을 내주고 22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미국 3대 지수도 예외는 아니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주간인데 이제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대선 당일날 주가가 급락을 할 것인지 과연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이 투자자들한테는 매수 기회인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미국 대선이 있던 시기와 그 시기를 기점으로 국내외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각 연도별로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대선이 총 6번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선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2016년까지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대선일, D-Day를 기준으로 해서 20영업일전, 그러면 한 달이겠죠? 그리고 대선이 11월달에 있잖아요. 그런데 11월 3일에 있을 수도 있고 11월 7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월 달까지의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은 D플러스 16일까지 있고요. 2004년은 D플러스 19일까지. 즉 연도별로 기간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선이 있기 전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대선의 불확실성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 증시보다 사실 대선은 미국에서 열리는데 그 나라의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 대선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하늘색 선이 코스피 지수고요. 그다음에 주황색 선이 코스닥 지수인데 보시면 연도별로 하늘색 선과 주황색 선이 가장 밑에 위치해 있어요. 2000년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리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나라 증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증시는 먼저 반영을 한다. 선 반영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이 끝나서 대통령이 누가 됐다. 그때부터 증시가 반등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르면 D-5 영업일. 이때부터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좀 늦으면 D-2 영업일, 1 영업일. 그때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 대선을 앞둔 국내외 증시 현황을 살펴보면 여지없이 이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미국 대선 당일날 국내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어땠느냐. 2000년도부터 2016년까지 대선일 당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색 음영을 칠해놨는데 이 표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은 2008년 11월이죠. 대선이 있었던 시기가. 그때가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투자은행들 다 구제금융 신청하고 주식시장이 가장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단 대선의 효과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덜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8년도는 제가 회색 음영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대선 당일날 국내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일단 종가 기준으로 볼게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는 상승 마감했어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2004년은 0.4%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상승 마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락 마감한 시기가 바로 2016년이죠. 이때는 코스피 지수 2% 넘게 코스닥 지수는 거의 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하락률을 보면 저가 기준으로는 정말 엄청나게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6년은 아마 주식을 최소 5년 이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잊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전까지는 지수가 괜찮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증신 이런 말이 있어요. 도시락 폭탄. 갑자기 도시락 폭탄이 날아오면서 급격하게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전까지는 힐러리가 우세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점심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잡으면서 주식시장에 전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오자 증시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2016년에는 다른 대선이 있었던 그 당해년도 그 시점과 비교를 해서 상당히 변동성이 컸고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완전 의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대선 당일날 증시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 그래프도 보셨다시피 이 대선의 불확실성을 반영을 해서 증시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D-5 영업일 늦으면 D-5 영업일 내지는 2 영업일까지는 시장이 안 좋아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선 반영 한 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 대선은 어떨 것이냐? 올해 대선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2016년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쇼킹한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뉴스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의 90%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한때는 지지율 격자가 10%포인트 이상 훨씬 더 많이 벌어졌었는데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긴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단선됐다 하더라도 2016년처럼 엄청나게 쇼킹한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이후의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앞서 살펴봤던 것과 똑같은 그래프가 이번에는 D-Day 이후 즉 대선 이후의 증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D-Day 전과 좀 다른 양상이 나옵니다. 어떤 연도에는 주가가 올랐고요. 어떤 연도에는 주가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 보면 좀 단순할 수도 있는데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선의 불확실성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하락하지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때는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아들 부시 대통령과 엘고 후보가 대선에서 경쟁을 펼쳤는데 표 차이가 0.5%포인트밖에 나지 않았고 선거 인단 차이도 6개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검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12월 3일에서야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져나가다 보니까 시장이 좋지 못했고요. 2004년도에 괜찮았죠. 그리고 2008년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특수성이 있다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2012년 이때도 대선 이후로 오히려 약간 증시가 하랑 조적되는 국면이 나오다가 다시 반등을 했죠. 근데 이 이후의 증시를 살펴보면 다시 좀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양적 완화가 없는 돈을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를 많이 하면 미국의 부채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법정 부채 한도 그 애까지 다 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만약에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재정 절벽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이슈가 공화당과 민주당 이 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연말로 갈수록 증시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때는 좀 신기했는데 미국 증시는 대선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대선 이후에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이거죠. 보호무역주의. 그런 이슈 때문에 미국 증시는 좋았는데 특히나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그 이슈의 영향에 따라서 증시의 판도가 좀 엇갈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만 딱 잘라서 보면요. 왼쪽의 그래프는 코스피 지수.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 그 해 대선이 있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달 전. 그리고 11월까지의 지수 추이입니다. 같은 기간 이 코스닥 지수 추이 그래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이 바로 올해 흐름이죠. 역시나 대선을 앞두고 점점 조종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이 흐름을 보면 약간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죠. 그런데 특징은 코스피 지수보다는 확실히 코스닥 지수가 더 부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반적으로 회복을 한 적도 있고 회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큰 조종은 없었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다 반등을 했다가 다시 조종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말로 갈수록 어떤 이슈가 자리를 하고 있느냐.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자리를 하고 있죠. 지금 이 3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을 10억 원으로 계속해서 그냥 유지하는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물량이 덜 나오냐 더 나오냐 그 이슈지 이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또 하나의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그 시점의 전후의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이 대선 한 달 전 이때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 이 대선의 불확실성을 반영을 해서 하지만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누가 당선됐냐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서 주식이 반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대선을 빠르면 일주일 그리고 늦으면은 D-1 영업일, 2 영업일을 앞두고 그때부터 좀 반등이 나왔어요. 선 반영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증시보다는 확실히 한국 증시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증시가 선 반영을 하다 보니까 대선 당일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2016년 완전히 투자자들의 예상이 빗나갔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선 이후겠죠. 대선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시기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에 따라서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 그래서 두 후보가 완전 초접전이다. 그래서 재검표 이슈가 있다. 이러거나 아니면은 민주당과 공화당 두 주체가 이 경기 부양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옥신각신 줄다리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대선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말로 갈수록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증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투자자의 성향별로 투자 전략은 좀 다양하게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비중을 줄일 수도 있고 반면에 나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이 있다면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좀 더 사모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똑같이 이 지수가 전개가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은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어떤 변수가 나타났을 때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는지 알 수 있다면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